국방과학원이 중요 무기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월 25일과 27일 장거리 순항미사일체계 갱실을 위한 시험 발사와 지상대지상 전술유도탄 상용전투부 위력 확증을 위한 시험 발사를 각각 진행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일꾼들과 국방과학원 지도 간부들이 현지에서 중요 무기 시험들을 지도했습니다. 국방과학원은 1월 25일 장거리 순항미사일체계 갱실을 위한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발사된 두 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들은 조선동해상의 설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9137초를 비행하여 1800km 개선의 목표섬을 명중했습니다. 장거리 순항미사일체계의 실용적인 전투적 성능은 나라의 전쟁 억제력 강화의 이득을 믿음직하게 맞게 됩니다. 국방과학원은 1월 27일 지상대지상 전술유도탄 상용전투부 위력 확증을 위한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발사된 두 발의 전술유도탄들은 목표섬을 정밀 타격했으며 상용전투부의 폭발 위력이 설계상 요구에 만족된다는 것이 확증됐습니다. 국방과학원은 산하 미사일 전투부 연구소가 앞으로도 계속 각위한 전투적 기능과 사명을 수행하는 위력한 전투부들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기체계들의 성공적인 시험 발사 결과는 당중앙위원회에 보고되었으며 높은 평가를 받아났습니다.